강동구의회에서는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존 예산보다 189억 원이 늘어난 2차 추경 예산안의 심의 일정을 처리하고, GTX 디노선의 강동구 유치를 촉구하는 의원 공동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신무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 박민수 의원이 기초의원 역량 강화와 강동구형 그린 뉴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복지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동구의회 276회 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